최근 5년 동안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성과 50대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수면제 복용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효진 기자입니다. 몸에 센서를 붙인 환자가 밤사이 뒤척입니다. 병원에서 자며 뇌파, 혈압, 심전도 등 몸의 변화를 살피고 수면 장애의 원인을 밝히는 수면다원 검사입니다. 새벽까지 잠 못 드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잠을 들었다고 해도 도중에 한 두세 차례쯤 깨서 또 잠시 잠이 깨서 또 애 먹일 때도 있고 깊은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늘 배운지가 않고 잠을 팍 잔 느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국내 수면 장애 환자는 2012년 35만 8천 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49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5년 만에 211만 명이 잠자지 못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9만여 명 많았고 50대 환자가 전체의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30대 환자도 지난해 8만 명을 넘기는 등 최근 5년간 3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수면제 복용 환자도 지난 2012년 375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4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전문의들은 수면 장애를 단순 피로로 여기다 질병으로 번질 수 있다며 잠들기 전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평소 생선, 과일, 채소를 자주 먹으라고 권합니다. 또 수면 장애가 3주 이상 이어지면 병원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